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우기 앞서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투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혹시 인도네시아에 가보셨나요? 네, 인도네시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극위는 15위고 대략 인구는 2억 명입니다. 또한 무려 300개 이상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나양하죠. 이렇게 민족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들이 공통어로 쓰일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겠죠? 네,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자리에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큰 나라에서는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인도네시아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투, 인도네시아 언어는 한국어와 많이 다른가요? 네,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처럼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점들이 있죠? 성조와 시제는 어떤가요? 네, 인도네시아에는 성조와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습니다. 나는 먹었습니다. 또한 나는 먹을 겁니다는 동일하게 사야 마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제, 나중에, 는과 같은 말을 붙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서 사야는 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간이라는 단어는 먹다를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 시간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제 혹은 나중에와 같은 말을 문장의 맨 마지막에 붙이시면 됩니다. 혹은 이러한 표현들을 문장의 가장 앞에 붙여도 되고요. 문장의 가장 가운데에 붙여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한국어와 다른 점이 많아서 다소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저희와 함께 인도네시아어를 차근차근 배우신다면 재미있고 그리고 즐겁게 인도네시아어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인도네시아어의 어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인도네시아 언어의 어순은 어떤가요? 네, 인도네시아어의 어순은 영어와 같이 주어, 소스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한국어에 나는 밥을 먹습니다는 인도네시아에는 나는 먹습니다. 밥 이렇게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자야 막가나시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사야는 나라는 의미이고요. 막가는 먹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는 바로 목적어인 나시라는 단어가 오게 됩니다. 이 나시라는 단어는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표현하자면 자야 막가나시라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어는 간단하면서도 특징이 있어서 배우기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어의 알파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X, D, U, F, F, W, X, Y, Z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잘 따라하셨습니다. 자, 푸뚜, 인도네시아어의 자음과 모음은 어떤가요? 네, 인도네시아어 모음은 나섯 개가 있고요. 즉, A, I, U, E, O입니다. 그러나 N은 두 개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소리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O의 경우는 O의 말음도 있고, O와 O 사이의 말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음도 같이 따라해볼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교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자음입니다. 이제 자음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제 모음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잘 따라 읽으실 수 있겠죠? 그럼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단어 중에서 하, 에스, 엘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끝에 오는 자음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즉, 라마흐 가 아니라 라마 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에는 이중모음과 이중자음이 있는데요. 이는 두 개의 발음을 하나로 발음하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인도네시아 언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복습, 즉 발음 연습을 꼭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인도네시아 언어 알파벳을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즐겁게 배우기 위해서 알파벳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포즈 선생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즐겁게 한번 불러보세요. 짜잔! b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